안녕하세요. 극단 Y에서 작업하고 있는 강윤지라고 합니다. 제1강 거절하는 방법 쓰고 연출했습니다.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은 거절을 이슈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17살 청소년들이 34살이 되어서 그때의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연은 시간이나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서 썼는데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작업했습니다. 관람 포인트는 배우분들이 17과 34살을 넘나들면서 쓰는 몸의 감각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좀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 모두 저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제1강 거절하는 방법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